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하면은 언제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? 서류를 가져오시는 계약 날로부터 한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럼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? 네 여보세요?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네 번호판 좀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번호판 구입하시려고요? 네네 차량은 보유하고 계세요? 네 몇 톤 몇 년씩이에요? 어 저기 1톤 윙이고요 네 작년 6월식이요 23년 6월식 하얀 남바로 지금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? 네네 거기다 장착할 건 지금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하면은 언제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? 서류를 가져오시는 계약 날로부터 한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럼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? 제가 여기 통화 끝나면 서류랑 해서 명함이랑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이거 다 준비되시면 일정 잡고 사무실 오셔서 계약 진행하면 저희가 나머지는 내려가서 접수하고 등록 마무리까지 다 처리해드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서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